자 포토제닉상 3번 오화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까 머리가 더 작다는 분이 저분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맞습니다 더 작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머리 엄청 작으세요 네네네 머리가 작으셔서 받으셨나? 아 맞습니다 사진은 두상이 작고 대칭이 좋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크리스토프 초이 대표님 어떡하죠? 두 분이 비교가 되는데요 찍으시는 분이라 괜찮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